나는 왜 사람들보다 다를까? 나는 왜 사람들보다 행동이 다른 점이 있을까? 나는 왜 남보다 외모가 다를까? 나도 매력 있는 외모가 있었더라면 좋겠다. 아, 그냥 요즘 엄청 바쁘시죠? 집에 있죠 간절히 없지? 그치?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그쵸. 안 불편해요?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재수없다.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지. 해외 좋아하죠. 그리고 좋아하고. 술 잘 마시죠. 네. 두 잔이나 아니면 세 잔. 저는 페북만. 페북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올려요? 이것저것. 참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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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을 찍어서 올리는데. 아, 진짜 그만, 그만. 은혜 씨 11월에는 뭐예요? 드라마 촬영 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 차승원. 이정은. 김우빈. 또 한지민. 신민아. 그리고 저. 아, 은혜 씨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을에 서촌에서 제 개인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로희경 작가님이 저를 인터뷰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저를 믿어주세요.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우리 둘의 블루스. 다음 좋은 건 쓸까. 하신 거예요. 저를. 네. 친언니. 쌍종이로. 출연하게 된 거죠. 넌 나 버렸지. 지하철에. 나쁜 양. 좀 약한데. 오늘 엄청 교양이 있는데. 연기할 때. 잡혀요. 바뀌죠. 대사를. 바뀌죠. 대본을 보면서 읽고. 엄마. 아빠랑도 해보고. 혼자서도. 보고. 외국 하니까. 저절로. 나오죠. 표정도 여성이에요. 표정은. 그냥 나와요. 엄마랑도 썼을 때가 있죠. 실제로. 왜. 작가님이랑. 작가님이랑. 그렇죠. 똑같이. 아역 배우. 어린 영이. 제가. 제가. 전철에서. 탔던. 어린. 영이가. 똑같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시설에서. 살았고. 할머니랑. 동생이랑. 경기. 양편에서. 살고. 이. 이. 있죠. 땅에서 막. 꼬바가. 영이 막. 놀리는 게 있었잖아요. 네. 시오예요. 아 이름이 시오예요 배우. 그렇게. 작가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작가님. 있었어요. 어디 가니. 니가. 이뻐서 그래. 뭐. 다리였어. 뭐지. 뭘 봐요. 니가 그렇게 말했어. 애들은 놀리고. 단. 애들이. 저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혜는 왜. 장인이에요. 내 공기를. 빼었잖아.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괜히. 걔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글쎄. 만나보고 싶어? 응. 야 너. 야 너. 왜 나한테. 그러냐. 너 왜 나한테. 머리를 왜. 뿌렸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쁘게 커서. 이제. 이제서야. 겨우 나한테. 미안해. 영내야. 겨우. 어리니까. 그때는. 넌 돈 많이 벌어. 나 수술. 시켜줘. 그거 가짜야. 그건. 연기니까. 영희는 왜. 자꾸 성형수술하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음. 영우이가. 이뻐서. 영희는 안 예뻐요. 예뻐요. 정말. 이쁜데. 나는. 왜. 사람들보다. 다를까. 나는. 사람들보다. 행동이 다른 점이. 있을까. 나는. 왜. 남보다. 외모가. 다를까. 나도. 매력. 매력 있는. 외모가. 있었더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실을. 다른 사람. 이니까. 발달. 장애인. 이고. 날씬하지. 아니니까. 그거죠 뭐. 진짜.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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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날씬. 뭐. 하나. 그냥. 쟤. 쟤 몸. 좋은데 뭐.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그려주세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있어요. 아. 그림 그려주시는 건가 봐. 네. 뉴욕을. 빨리 그려야 돼. 옛날에는. 2000명을 그렸고. 거의. 4000명. 그냥. 그냥 보인데로 그려요. 얼굴을 그리는 게 좋아요. 네. 사람들은. 다르. 다르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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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고. 멋있고. 자랑스럽고. 저도 예뻐요. 네. 저 안 쳐다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화상은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포인트는 아니고. 그냥. 하얀 박지에. 너무 심심해서. 그 빨간 줄무늬랑. 그 배경에. 그 배경을. 네. 젊은이로. 그런 거예요. 지만요. 마이크가. 옷에 묻어서. 음. 예뻐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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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했었는데. 아 이거는. 한지민. 언니의. 호주 사는 언니가. 옷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 공항에서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홍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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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펜이. 주. 주셔서. 펜이 이렇게. 번인이.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다 선물 받은 거네요. 옷도 많이. 주고. 아우. 잘하세요. 아우. 멋지세요. 저랑 사진. 찍어 주. 주실래요. 어떻게 보듯이. 이런 거. 댓글들도. 많죠. 잘한다고. 멋지다고. 그런 거 보면 좀 어때요. 그냥 좋아요. 티비에서 내 얼굴이 나오면 안 이상해요. 뭘 이상해요. 그냥 저예요. 영희야. 안녕. 안녕.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에게. 서... 서양수술은. 안 돼요.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도. 이대로. 예쁘니까. 그냥 모습대로 이쁘니까 근데 이거 하면 구독자들이 좋아요를 눌러줄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